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지원인 양성지침서가 출판됐습니다. 실로함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가 지난 5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지원인 양성지침서를 출판했습니다. 이번 책은 일본 전국 맥농인협회에서 발간한 맥농인을 위한 통역개조원 양성강습회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를 번역한 도서로 원서는 일본에서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성지침서는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됐으며 1부에서는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인이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부는 의사소통지원인을 지도하는 강사를 위해 장애체험과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등의 실습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